올해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 3가구 중 2가구는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역전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신규 전세 계약과 갱신 계약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매매 가격 1억 원인 빌라의 경우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을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천만 원을 넘기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담보 인정 비율이 9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 2년 전 체결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계약 66%가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87%를 차지해 도내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하락할 경우 가입 불가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지난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로 기피 현상이 심해진 빌라는 역전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이거 한 바퀴 다 돌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보증금 못 돌려주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못 나간다거나 그 시세가 떨어지는 동안 보증을 가입을 못했던 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확실히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전세 불안 속 연립 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식품입니다.